그런데 나는 사실 이걸 보면서 어우 똑똑하네. 말 잘하네.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.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대꾸 한대요.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한대요. 말대답을. 그럼 저는 그래요. 말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. 말대답. 안 하는 것보다는 말대꾸를 하고 말대답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거야. 엄마 화났을 때 엄마 화났어요.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. 엄마 나 화났다고요. 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. 예준이는 그렇게 건드리는 말을 한 거 아닙니다. 말투. 얘는 숙제를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도 가족 사이에 끼고 싶어서. 보통 같으면 애들이 안 나와요. 얘는 가족 사이에 있고 싶어서 나왔어요. 올라왔어요. 나와서. 아 진짜. 왜 이렇게 성질해요.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감정의 주인은 자기입니다.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잘 있는 애를 와서 건드려요. 엄마가. 얘 어머니 1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.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얘기해 봅시다.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했어요. 물론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형을 야단치지 않으려고 따로 방에 들어간 걸 잘하셨습니다. 그건 잘하셨습니다. 그런데. 갑자기 버럭 소리 지르니까 그게 쉬운 거야. 그러니까 엄마도 갑자기 소리를 질렀는데. 엄마는 왜 버럭 소리 질렀을까. 엄마가 네가 몇 번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를 계속 참았어. 나는 엄마가 변명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. 그냥 내 입장이 이래. 내 입장이. 그리고 아이한테 요구하는 거는. 얘 엄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엄마는 얘한테 요구하는.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하는 걸 본인은 하고 있어요. 버럭 소리를 지르고. 애를 막 혼을 냈다가. 그다음에 또 혼자 애를 또 안아요. 끌어안고 또 뽀뽀하라고 해요. 감정이 추스리지 않아. 그런데 감정이 안 풀렸어. 쌀쌀쌀. 엄마를 맞춰주더라고요. 엄마의 감정을 얘가 맞춰줘요. 나는 그렇게 보여요. 난 그래서 울음이 울컥 나왔어요. 저도 어머니 같은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불편하다고 내 스스로 결정해놓은 거를 애들은 모르잖아요. 지금 오 박사님 얘길 들으면서 제가 막 혼나는 것 같고. 어른 제가 저도 그랬거든요. 뜨끔하다 나도 오늘. 네. 네. agens further. 네.